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광해군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되게 또 오랜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바빴어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이사도 중간에 좀 갔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개인적인 사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웬만하면 저도 텀을 그렇게 길게 두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달이 넘게 제가 등장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 뭐냐면요. 광해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불만 가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거란 3차 전쟁을 하다가 왜 갑자기 저걸을 해.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 학과 후배 중에서 조선 후기 노론 벽파 쪽을 전공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가 입만 열면 맨날 그냥 노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 보고 노론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노론쟁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크레임을 걸더라고요. 아니 왜 맨날 거란 전쟁만 하냐 이거예요. 고려사만 하냐고. 고려사 하지 말고 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길래 잠깐 막간으로 조선시대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거란 전쟁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양의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다룰까 하다가 뭐 때 되면 제가 돌아온 게 하나 있죠. 광해군 이야기. 광해군 관련된 강의는 제가 참 많이 촬영을 했어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꽤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그런 내용이 광해군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해군이라는 인물 자체가요. 굉장히 팬덤층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급으로 말하자면요. 빠가 깔을 만든다고 안티 광해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티 광해군 입장에서 광해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비판적인 얘기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요.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증을 갖고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해군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도 많이 했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해군을 맹목적으로 싫어하고 무조건적으로 광해군을 안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때 저도 광해군을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광해군에 대해서 묘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역사학과 가서 역사학을 정식으로 배우기 전 고등학교 국사 지식이 전부였던 그 시절에 저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광해군이야말로 불쇄출의 영웅이었다. 자 봐요. 광해군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특수효과를 누리는 건데 광해군 앞쪽이 누구냐면 선조고 광해군 뒤가 인조예요. 선조, 인조가 누굽니까? 고종하고 더불어서 선조, 인조, 고종 조선시대 가장 최악의 군주라고 하면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조와 인조 사이에 포진해 있는 게 광해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은 여러모로 반사의 이익을 꽤 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 좀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앞에 있던 선조와 뒤에 있던 인조보다 낫지 않냐? 광해군은 적어도 그들보단 나은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광해군 때는 외침이 없었어. 만약에 광해군 때 진짜 임진왜란, 병조아랑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광해군이 선조, 인조하고 달랐을까?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애초에 비교를 하기에는 광해군 시대는 그 사이 잠깐 텀이 있었고 그 텀에 어느 정도 안정기의 왕로로서 했던 게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조하고 인조보다는 좀 나은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선조 진짜 문제에 많은 사람이었고 뒤에 있던 인조 문제에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선조하고 인조를 맹목적으로 비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였고 그리고 그중에서 또 공은 뭐였고 관은 뭐였냐 이건 좀 구분을 하자는 주의지 저도 개인적으로 선조하고 인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 절대 이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데 선조하고 인조가 싫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로 광해군이 무조건 떠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논리가 앞뒤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광해군은 광해군대로 공과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 있는 선조가 못났고 뒤에 있는 인조가 못났다고 해서 그 가운데 있는 광해군이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이 둘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광해군은 괜찮은 건지였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펼치지 말자 이 얘기예요. 광해군의 공과 과를 좀 명백하게 살펴봐가지고 어떤 부분이 진짜 공이고 어떤 부분이 진짜 과였냐. 특히 광해군은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동안 공이라고 평가받았던 것들이 알고 보면 과였거나 아니면 진짜 광해군의 공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것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고 그 고평가 덕에 팬덤층도 상당히 두껍게 형성된 것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좀 타파해보려고 광해군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점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폐기당했을 때는 정말로 한계치에 달했던 상황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광해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이지 맹목적인 광해군 안티는 아닙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해군에 대해서 분명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광해군을 놓고 보면요. 아 저 인정할 거 인정해요. 세자 시절의 광해군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거 보고서 뿅 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뭘 했습니까? 굉장히 후한 무채한 행동을 하죠. 아니 평양까지 도망간 건 그렇다죠. 그건 작전상 후퇴라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평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뭐 하려고 했냐면 명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망명의사를 타진했을 정도로 선조는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불과 고등학생밖에 안 됐었던 그 나이밖에 안 됐던 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됐던 광해군이 뭘 했냐 이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했었던 일을 광해군이 다 합니다. 얼떨결에 세자가 돼가지고 분조를 이끌고 최전방을 돌면서 국난을 수습하고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다? 저 이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잘했어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광해군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진짜 이대로만 왕놀어서 했으면요 광해군은 세종이나 정주하고 비견될 만한 아주 유능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명군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광해군의 흑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임진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돼요. 광해군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자질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어요.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면 연상군 같은 사람들 연상군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왕의 자질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사람이에요. 애초에 자기가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플랜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놓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자신의 사치와 향락, 취미 이걸 즐기려고 했던 인물이 연상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광해군은 분명 연상군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조 같은 인물들을 놓고 보면요 엄청난 국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좀 긴가미가 합니다. 솔직히 임진왜라는 이전까지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하면 찝을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기초국사 정도예요. 그거 말고는 딱히 선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나마 기초국사도 선조 나름의 변명이 있죠. 지나치게 동인 세력이 커졌다. 그걸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임진왜란이랑 국난을 만났을 때 선조라는 인물의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굉장히 후한 벗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진왜란은 안 일어났으면요 끝까지 이거 모르고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광해군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요 처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거치면서 사람이 소위 시체말로 흑화를 거친 사람입니다. 원래 괜찮았던 인물이 흑화로 거쳐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인물이 된 케이스가 광해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을 흑화시킨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선조였다는 겁니다. 광해군과 선조의 관계 진짜 참 정치라는 게 비정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관에도 나누지 않다고 그러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 입장에서 광해군은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뭐냐면 정적이에요.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광해군도 그걸 알고 있어요. 광해군 입장에서 억화심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기가 진짜 풍차 노숙을 하면서 적진 한복판을 휘집고 다니면서 군조를 이끌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근데 아버지인 선조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 자기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기는 커녕 자기를 견지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폐쇄자 시키려고 신호를 했다는 겁니다. 선조가 결국에는 재원을 하게 되죠. 재원을 가지고 임목왕후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영창대군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골적으로 영창대군을 입장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세자 자리를 교체하겠다는 의수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폐쇄자 되고 영창대군이 세자가 되면요. 자기는 그냥 일반 군으로서 왕자로서 그냥 나머지 삶을 영위한 정도가 아니라 귀환가는 정도도 아니고 자기는 사약을 먹어야 돼요.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력도 갖고 있고 경륜도 있는 세자인 자기가 폐쇄자 될 경우 이건 사약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한 나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과란에 있는 궁녀들도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세월 속에서 광해군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니 아버지인 선조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물론 뭐 이 가운데에서는 독살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독살설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갈 데가 돼서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극적으로 광해군이 왕에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세자 세월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길었었는데 그 긴 세자 시절의 기간 동안 광해군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견제를 받으면서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겠죠. 이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나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꽤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광해군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트라우마가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이 나중에 왕이 돼서 정치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밀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들 중에서 이런 트라우마나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왕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극복했던 왕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휘둘렸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해군은 후자였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효종이라든가 정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었던 왕들이에요. 효종은 정통스러운 컴플렉스가 있었고 정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죠. 자기 아버지였던 그런데 각각 이 두 왕들은 그 트라우마 컴플렉스를 훌륭하게 극복했던 인물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광해군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가요. 아버지가 좀 자기를 구박을 했어야지 시달림도 좀 당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분출된 게 뭐냐면 광해군대에 일어났던 무수한 옥사라는 거예요. 사실상 조선시대의 최고의 옥사킹이 누구였던지 아세요? 옥사 제일 많이 일으킨 게 영조였어요. 그런데 영조는 제가 사도세자 특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조 때 옥사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옥사였고 영조는 원래 옥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때 당시 소론 측이 거의 감해가지식 공격으로 죽지 아니면 까부라치기식으로 계속 달려드니까 할 수 없이 옥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영조는 웬만하면 옥사를 갖다 안 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 때의 옥사는요. 영조 다음으로 옥사 많이 일으켰던 게 광해군인데 광해군 때의 옥사는요. 광해군 자체가 굉장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 광해군이 왜 이렇게 옥사를 많이 일으켰냐라고 하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세제실에 받았던 트라우마, 콤플렉스 일종의 외상원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자를 조금이라도 위협을 할 것 같다. 내 권위를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것 같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때 일어났던 옥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동산옥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옥사 깜냥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일부러 옥사를 키웠던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요. 광해군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좀 파행적으로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옥사였다면 그러면 옥사라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욕구 불만을 분출하는 하나의 통로였다면 반대급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이 또 필요하죠. 그죠? 연상군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 힐링을 뭘로 찾았냐면 주색으로 찾았습니다. 진짜 아주 주색을 거하게 좋아했던 인물인데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광해군은 연상군하고 좀 괴가 다르다고 봐요. 적어도 광해군은 연상군처럼 주색자키를 그렇게 좋아했던 왕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애를 사치스럽게 했다거나 혹은 여자에 그렇게 빠졌다거나 했던 인물은 분명 아닙니다. 이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그럼 광해군은 힐링이 필요하다 이거죠. 과연 그 힐링을 어디서 찾았냐 했을 때 약간 좀 뜻밖입니다. 어디서 찾았냐면 미신에서 찾았어요. 이게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신이고 포장해서 얘기해주면 음향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광해군이 그렇게 똑똑한 임금이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었는데 머리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똑똑한 광해군이 미신 음향술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혹시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요. 지식이 많은 거하고 이성적인 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예요. 이게 약간 좀 뜻밖의 얘기인데 이건 좀 별개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좋은데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상당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태종 이방원이나 고종현 와이퍼였던 중전민 씨 나중에 이제 명성아호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종 이방원의 경우는요. 이 사람은 성리학자였어요. 과거 시험까지 봐가지고 합격해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올라와서 왕자의 난이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별명이 뭡니까? 정치구단, 철해군주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아주 정치와 현실에 있어서 도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종 이방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개선적이고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인물 냉철한 인물 냉철하다 못해서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냉혹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 태종 이방원도 미신을 좀 신봉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성과 지성이 항상 같이 가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원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전략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미신을 신봉하는 듯한 모습을 꽤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방원이 자기가 왕자의 난이 일으킨 다음에 한양은 피비린된 난다고 싫다고 자기 형 정정을 졸라가지고 일단 개경으로 수도를 잠깐 옮겨요. 그랬다가 나중에 개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지금 논란이 생기죠? 그냥 개경에 머무를까 아니면 한양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그때 하륜이 또 제시를 합니다. 신촌으로 옮기자고 수도를 원래 자기는 신촌을 계속 밀었으니까 셋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날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방원이 뭘로 결정을 하냐면요 점을 쳐서 결정을 해요. 동전 가지고 앞뒷면 그걸로 점을 쳐가지고 결국 한양이 당첨이 되어서 한양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이방원이 그렇게 굉장히 사람이 냉철한 사람 같은데 가끔 저런 이상한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인이라고 해서 미신을 신봉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또 명성왕호 중전민 씨죠. 이 중전민 씨도요 그렇게 깨어있는 막 근대화된 여성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제 서양 무물에 관심도 갖고 있었고 상당히 이제 공부도 할 만큼 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았습니다. 정치적 식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중전민 씨가 뭐에 심취했냐면 이 사람도 무당 구판에 상당히 심취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중전민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아들에 대한 그 애완이 있는 사람인데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들을 낳았던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릴 적부터 몸이 병약해가지고 이게 계속 골골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더군다나 얘가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자기는 사실상 권내에서 입지가 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중전민 씨가 순종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명산 대첩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기도문 올리고 무당 권레에다 불러가지고 거하게 구판도 버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걸 놓고 보면요. 굉장히 지식이 있고 상당히 이제 전략적이고 냉철하다고 평가받았던 인물들도 의외로 그런 미신을 신봉하고 약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살다 보면은 진짜 일 안 풀려요. 일 안 풀려가지고 점을 보러 가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되게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좀 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짤막하게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하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저도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식 점심은 아니었고 그 왜 부평역에 가면은 거기에 타로카드나 그런 문세 같은 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는 점이 있어요. 이게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점을 이제 보신 분이 사주로 보신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취업을 할 거래요. 그래서 취업할 건데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면 이런 직업을 가질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앞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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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 그거 진짜 잘 받더라. 나중에 뭐 직업 뭐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사주 보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후에 어디에 취직했냐면 롯데마트에서 닌텐도 파는 거 아니 맞잖아. 롯데마트 사람 많고 거기서 조명 얼마나 쓰여. 그죠? 조명 받으면서 닌텐도 팔려면 말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진짜 잘 받더라 그거. 제가 근데 그때 점을 보러 갔다는 얘기를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다 놀라더라고요. 야 너도 그런 거 봤어? 왜냐하면 저는요. 제 친구들이 제 이미지로 봤을 때 저는 절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봤을 때요. 근데 야 사람이 힘들면은 저렇게 평상치 안 하는 행동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광해군 이야기를 하자면요. 광해군도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힐링 기법으로 뭐에 좀 의존했던 사람이냐면 음향수리에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광해군같이 똑똑한 사람이 음향수리에 의존했겠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쭉 사례를 열거해드렸어요.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빠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적당히 그냥 뭐 좀 점점 한 번 보고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된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 음향수리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가 된다. 인생 자체가 미신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광해군은 여기에 상당히 침치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얘기가 비선시세 얘기하죠. 그렇죠? 말도 맞고 탈도 많은 비선시세. 광해군 시대의 비선시세는 과연 누구였을까? 일단 광해군의 인물 관계들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해군이 음향수리에 언제부터 빠졌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인물 관계도 얘기하기 전에 그것부터 말을 해야겠다. 광해군이 언제부터 음향수리에 그렇게 빠졌는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광해군 즉위 2년차에 이미 그 기운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우주의 기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일단 좀 궁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광해군과 토목공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제가 유튜브에 올린 첫 번째 강의였는데 그게 조회수도 상당히 많았고 좋아요도 많이 받았는데 안티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자 아무튼간에 이제 잠깐 조선시대 궁궐 얘기를 하자면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이 어디입니까? 그죠? 경복궁이죠. 그죠? 여기가 조선의 첫 번째 궁궐 경복궁이고 정도전이 설계해서 만든 거죠. 근데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 일으키면서 자기 이복동생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을 비롯한 공신들 때려잡고 그렇게 해서 1차 왕자의 난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형 정종을 졸라서 개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한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 찜찜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경복궁으로 가기 싫다. 저기는 내가 그렇게 피빌린내 나는 행동을 했던 그런 곳인데 난 저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부정타 저기는. 야 저기 말고 궁궐 하나 새로 짓자. 하면서 태종 이방원이 지은 게 뭐냐면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궁궐 체제는 이궁 체제였어요. 경복궁과 창덕궁. 쉽게 말해서 왕이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이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왕의 경우에는 경복궁을 선호했고 어떤 왕의 경우에는 창덕궁을 선호했어요. 그리고 어떤 왕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성종 때에 궁궐이 하나가 더 신축이 됐는데 그게 창경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종은 상당히 보기서 물게 세 분의 대비를 모시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대비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일이었죠. 굉장한 효심이 대단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세 분의 대비가 누구냐면 자기 친엄마였던 인수대비 그 다음에 예종의 와이프 그리고 세조의 와이프 이게 세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대비를 같은 궁궐 창덕궁 안에 모시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비좋고 복잡했는지 궁궐을 하나 신축을 합니다. 그게 창경궁이에요. 그래서 창경궁의 세 분의 대비를 모시고 자기는 창덕궁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문안인사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전반적인 구조는 뭐냐면 경복궁, 창덕궁, 이궁 체제에서 대비들이 거주하는 창경궁까지 이렇게 세 개의 궁궐이 핵심을 이루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임진와란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궁궐이 싸그리에 불타서 없어진 겁니다. 나중에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더니 난감한 거예요. 어라? 궁궐이 없네? 그렇죠? 불타서 없네? 잠을 당장 어디서 자야 되지?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월산대군, 성종의 형이었죠? 월산대군의 집을 궁궐로 개조를 해가지고 머물게 되니 거기가 바로 경운궁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경운궁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식으로 살아야 될 궁궐을 짓기 위해서 뭘 지었냐면 창덕궁을 지었습니다. 창덕궁을 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후 복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일도 있고 하니까 창덕궁을 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창덕궁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광해군 2년 차에 완공이 됩니다. 창덕궁이 완공 됐으니까 광해군이 이제 창덕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광해군이 창덕궁을 싹 훑어보더니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창덕궁을 둘러보니까 여기 사방에 이렇게 기운이 막혀있냐 그래서 가슴이 좀 답답하다. 내가 사실 신병에 있어서 이렇게 기운이 막힌 곳에 있으면 난 안 된다. 좀 기운이 튀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인데 궁궐을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덕궁을 신축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지금 인목대비가 계시는데 아니 원래 전통적으로 대비는 창경궁에 모시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대비를 창경궁에 모실 겸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창덕궁 너무 답답해서 있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궁궐을 하나 더 짓자고 이야기를 해요. 얼핏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못할 말 한 건 아니에요. 원래 대비 모시려고 창경궁 지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조선 전기에도 경복궁, 창덕궁, 이궁 체제였죠. 그러니까 당시 신하들도 여기서 좀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 전학회에서 경운궁, 창덕궁, 이궁 체제에서 대비를 모실 수 있는 창경궁까지 만들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광해군이 했던 말이 좀 상당히 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반, 뭔가 좀 이제 미스테리 반이 섞여있는 건데 사방에 기운이 막혀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기운 얘기를 갑자기 하냐 이거죠. 뭔가 좀 이게 삘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스멜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광해군은 세제 시절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자기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신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광해군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창경궁을 하나 신축을 하게 되고 경운궁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왕권 강화로 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이런 비판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왕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임진왜란 때 궁궐이 다 불탔으니까 당연히 궁궐은 신축할 수 있다. 왜 그걸 가지고서 광해군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아무렴 궁궐이 한 채도 없는데 지금 궁궐이 다 불타서 사라졌는데 왕이 잠잘 자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창덕궁 지은 거 이해해요 저는. 경운궁 리모델링 한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비를 위해서 창경궁 짓겠다. 그것까지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왕권 강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인정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광해군 2년 차에 무슨 기운이 통하지 않는다. 신병이 있다. 이런 말 할 때부터 좀 알아챘어야 했어. 아니나 다를까. 광해군이 그 이후에 음향수를 심취하면서 누구를 그렇게 총애하기 시작하냐면 풍수가들을 총애하기 시작해요. 물론 풍수가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은 아니었고 그 중에는 이제 조정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관료이면서 풍수 지리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풍수가 이의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양은 이미 땅의 기운이 다 쇠퇴했다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기자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교화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화 천도를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오케이 하고서 교화로 천도할 것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 후금 상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여러모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천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이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천도를 하는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풍수 지리가 말한 그런 명당적인 이론만 가지고서 천도를 하는 거는 좀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사대부와 양반들도 풍수 지리를 완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자리 찾을 때 그 다음에 처음에 조선 한양 도읍지 정할 때 풍수 지리가 적용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자 보세요. 천도를 할 때는요. 되게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요소, 군사적인 요소 되게 복학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풍수 지리 명당 하나만 가지고서 옮길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러자 광해군이 맞이 못한 듯 취소를 합니다. 근데 취소를 해놓고서 바로 뭘 추진하냐면은 당시 풍수가 심운용 그리고 승려 성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왕상 근처에 거기에 왕기가 있는데 즉 왕의 기운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군거를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짓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화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광해군이 그렇단 말이야? 실제로 광해군은 자기가 세자 자리를 뺏길 뻔했던 트라우마가 되게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인왕상 쪽에다가 인경국을 신축할 것을 추진을 해버려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걸 막지를 못해요. 왜 못 막았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광해군이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건 추정할 뿐이에요. 교화천도 건의가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인경국이 수축됐어요. 이게 일종의 계산된 성동격서라는 거예요. 일단 교화천도 얘기를 해보고 이거 굉장히 사안이 크죠. 신하들이 반대를 하자 마지못해서 후퇴를 한 척하면서 야 천도가 안 되면 나 대신에 군거를 하나 신축할게. 이건 되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광해군이 풍수지리적인 그런 사고에 따라서 인왕성 기숙에 왕기가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왕기를 막기 위해서 군거를 하나 신축해야 된다.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그 근거를 가지고 군거를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풍수가 김일용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전하! 왕기가 자라고 이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야? 바로 정원군의 집이라는 거예요. 정원군의 아들이 참고로 능양군이고 능양군이 나중에 인조가 됩니다. 광해군 쫓아내고 되게 용한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아무튼 간에 광해군이 결국에는 정원군의 집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군거를 지으니 그게 바로 경덕궁이에요. 이 경덕궁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경희북이 되죠. 그다음에 인경궁하고 경덕궁을 짓기 전에 광해군 8년차에 또 뭐를 지었냐면 자수궁을 또 짓습니다. 이것도 또 비슷한 논리로 또 지어요. 그러면 이렇게 풍수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군거를 계속 신축을 하는데 아니 이게 좀 정상적인 행동이냐 이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광해군이 도대체 왜 그렇게 통합공사에 집착을 했냐. 일단 창덕궁까지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창덕궁, 창경궁 여기까지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그렇다 치겠는데 그 이후에 인경궁, 자수궁, 경덕궁 진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더라. 그럼 이거 도대체 왜 했냐. 광해군이 바보는 아닐 테고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광해군은 세자 시절에 트라우마가 강했고 거기에 대한 힐링으로 음향술에 빠지게 됩니다. 음향술에 빠지면서 의심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옛날 세자 시절에 그렇게 시달리며 당했던 그때 트라우마가 문득문득 계속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버들을 아주 가혹하게 제거하는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노릴 것 같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제거하는 대규모 옥사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일종의 힐링의 차원에서 왕기가 잘할 만한 곳에다가 분거를 짓는 그런 행동으로 좀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분거를 짓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분거를 까짓 거 좀 즐길 수도 있지? 문제가 됩니다. 대원군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개혁가예요. 역대 왕들이 못했던 거 이 사람 진짜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여서 했던 사람이 대원군이었거든요. 언젠가 대원군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다룰 날이 올 텐데 그런데 대원군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욕을 엄청 먹습니다. 하나는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건 잘못하긴 했는데 이거 대원군 혼자 독박 쓸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이거 가장 많이 나온 얘기죠. 그렇죠? 대원군이 경목궁 중건한 거. 생각해 보세요. 대원군이 경목궁 중건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도 국가 경제가 휘청이 휘청거리 정도로 군걸 신축공사는 무지막지한 토목공사예요. 그런데 광해군이 한 거 봐요. 일단 창덕궁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선제 때부터 했으니까 넘어가 줍시다. 그리고 경운궁 리모델링도 그냥 넘어가 줍시다. 그러면 확실하게 한 게 창경궁, 자수궁, 그리고 인경궁, 경덕궁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광해군이 한 건데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어땠냐면 정도전이 기획했던 경목궁보다 다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러면 대원군 때 경목궁 하나 지을 때도 그렇게 휘청휘청거리였는데 이 네 개를 갖다 건설을 한다. 더군다나 자수궁, 인경궁, 경덕궁은 동시다발적으로 줬어요. 그거를 동시에 지으면서 심지어 그때 뭐까지 했냐면 후궁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명과 후궁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로우에 파병까지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군걸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던 그 시즌이 바로 이때였고 군걸도 한 채가 아니라 경목궁 이상 규모의 군거를 여러 체력 건설했던 사람이 광해군이었습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말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여기에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광해군은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음향술이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음향술이 집착한 결과로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일으키게 됐고 이걸로 해서 결국 민심이 이만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광해군 패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풍수가들이 비선실세였냐고 하면요. 사실 이 풍수가들은 비선실세는 아니었어요. 그냥 광해군한테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고 좀 이제 비선실세 냄새가 나는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는 복동이었습니다. 풍수가까지는 그렇다 쳐요. 풍수지리야 당시 조선 사대부들도 꽤 많이 신봉을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아니 이거 점쟁이는 좀 얘기가 달라요. 복동이는 진짜 비선입니다. 이 사람. 관직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진짜 점을 치는 그런 무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옥사에 연루돼서 원래 처벌을 받을 뻔 했다가 국문장에서 광해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전마마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명산대첩을 돌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 기도로 중전마마께서 병이 나으시면 좋은 거고 병이 낫지 않으면 그때 저를 죽이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한 번 질러본 거예요. 광해군이 어 그래? 하고서 복동이한테 허락을 합니다. 기도를 한 번 드려보라고. 자 이거부터가 일단 좀 이상해요 상황이. 아니 지금 옥사에 연루돼가지고 조정 대신들도 모가지가 땡겡땡겡 떨어지는 마당에 일개 점쟁이가 지금 자기가 기도 올리면은 궁전의 병이 낫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원인설로 광해군을 구워살맞고 광해군이 또 이걸 덥석 눕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복동이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로 얘가 영험이 있었는지 중전의 병이 좀 차도가 생겨서 약간 좀 호전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광해군은 틈만 나면은 복동이한테 정책을 물어봅니다. 야 이번에 중국사신이 온다고 하는데 며칠날 칙사를 받는 게 낫겠냐?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물어봐요. 중국사신이 오는 날이 칙사 받는 날이야? 근데 그걸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사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명예사신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질 않고 난리가 나겠죠. 감히 지금 우리가 온 날이 칙사 받는 날인데 왜 왕이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냐? 자 그때마다 뇌물을 줍니다. 에헤이 그러지 말고 요거 좀 드릴 테니까 날짜 좀 봐주시오. 정책이 그런 식으로 결정나고 움직였던 때가 또 광해군 말기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는 얘기했어요. 마음에 진짜 병이 있고 자기가 과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이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무겁고 그래서 점점 보러 갔다. 그리고 또 요걸 좀 참고를 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정책에 있어서 반영이 된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게 좌우가 되는 기준이 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복동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복동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 인물이 양성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남자인데 약간 좀 이제 여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궁궐에 출입할 때도 여장을 하고서 출입을 했고 궁궐 안을 활기치고 돌아다니면서 궁녀들하고 그렇게 추문이 붙었던 인물이 또 복동이였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복동이 같은 경우가 광해군 때의 비선시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복동이도 비선이긴 한데 실세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진짜 비선시세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비선시세는 누구였냐. 자 비선시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실세부터 얘기를 할게요. 광해군 때의 정당 구조를 놓고 보면은 광해군 즉위 당시에 북인이 일단 갈라지죠. 뭐 갈라지게 된 계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계기는 이거였어요. 영창대군을 지지한 쪽이 소북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한 쪽이 대북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결국 광해군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북이 직권 여당이 되고 소북은 유영경 일파는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유영경 일파를 지지한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사실상 광해군과 영합을 해서 나름 이제 제1야당의 위치까지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남인과 서인은 철저하게 비주류로 분류를 받았던 시기였죠. 자 그리고 소북과 대북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박승종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대북의 직권 실세라고 할 수 있었던 이이첨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북 쪽 라인을 놓고 보면요. 이때 당시 직권 실세가 누구였냐면 이이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이첨 못지않게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정인홍이었어요. 정인홍은 관직에 있지는 않았고 제아에 있었어요. 그러면 정인홍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선시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인홍은 본인 자체가 그렇게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은 또 안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정인홍은 광해군이나 이이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문을 했던 인물이고 또 이 사람은 원체 명망이 있었던 북인계열에서 원체 명망이 있었고 이름값이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인홍은 제아의 영수라고 볼 수 있지 비선시세로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실세는 이이첨이었는데 문제는 광해군이 이이첨한테 힘을 너무 많이 물어줬다는 거예요. 사실 광해군이 부왕이었던 선조하고 비교했을 때 딱 한 가지 하수였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보는 안목이에요. 요건 진짜 하수였어요. 선조는 일단 사람 보는 안목은 되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재를 발탁했고 특히 인사정책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지나치게 힘이 커질 것 같으면 B로 교체해버리고 B가 힘이 커질 것 같으면 C로 견제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절대 특정 인물이 힘을 몰아 갖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했던 인물이 선조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여기서 실책을 범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세자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폐쇄자될 뻔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만 믿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졌던 인물들 정인호, 이이첨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이첨. 자 그래서 이이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정성지위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판서 정도였는데 당시 대북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이첨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지면서 광해군도 찔끔하게 돼요. 어 이거 뭐야 이이첨이 너무 세졌는데 특히 허균의 옥사를 겪고 난 다음에 이이첨을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광해군이 여기서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이첨을 견제한답시고 자기 나름에는 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게 광해군이 굉장히 총애를 했었고 지금 말할 비선시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광해군이 굉장히 총애를 했었고 광해군이 또 힘으로 멀어졌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김상궁 김계시라는 사람입니다. 김계시는 한문을 썼을 때 김계시고 실제 이름은 김개똥이었어요. 김개똥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시죠? 그죠? 딱 느낌이 나죠. 거의 천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궁녀로 와가지고 출세를 한 사람인데 머리가 좀 좋은 사람입니다. 김상궁이 어떻게 해서 광해군의 비선시세가 될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김상궁은 광해군을 모시는 궁녀는 아니었고 누구를 모시는 궁녀였냐면 저기 광해군의 와이프 중전을 모시는 궁녀였어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즉 지적인 여자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광해군은 연상궁하고 분명히 다르다. 광해군의 기준은요. 광해군 여자를 보는 기준은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예쁜 여자가 아니라 지적인 여자. 이거 분명히 연상궁하고 좀 다른 종류예요. 자 그래서 광해군이 김상궁을 눈에 들어하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김상궁이 사실 외모는 별로였어요. 실력에 보면 외모가 별로라고 돼 있는데 대신에 지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김상궁을 상당히 총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상궁이 2부자리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이랬대요. 그죠? 귀에다 대고 석닥석닥 전하 그 얘기 들으셨어요? 글쎄 이렇대요 저렇대요. 이러면서 로비도 많이 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광해군은 김상궁한테 푹 빠지면서 김상궁이 말을 하면 진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믿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김상궁이 누구하고 밀월관계였냐면 이이천하고 밀월관계였어요. 근데 아마 이거 광해군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당시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광해군은 몰랐어요 이거를. 아니 생각해봐요. 이이천이 권력이 너무 막강해져서 이이천을 견제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이천과 그 밀월관계를 갖고 있는 김상궁은 총리하고 있다. 여기서 광해군이 막판에 판단착오를 제대로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월관계였냐면 김상궁이 수시로 이이천의 집을 드나들었대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뭘 한지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충분히 날 정도로 그렇게 김상궁이 이이천에 집을 들락거렸다고 하죠. 자 결국 광해군의 이 판단착오는요. 막판에 인조반정을 막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인조반정을 이제 서인이 주도를 하게 되죠. 인조반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려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방주하고 소북이 방관했던 사건. 사실상 이제 대북을 왕따 지키기 위해서 벌였던 사건이 인조반정이었는데 인조반정이 중간에 이제 기묘이 누설이 됩니다. 소문이 좀 돌아요. 전하 큰일 났어 봅니다. 서인 측에서 이기 이기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가버려요. 자 근데 광해군이 이쯤 돼가지고 옥사 프레임 자기가 그동안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했던 옥사 프레임에 대해서 일종의 매너리즘을 느낍니다. 아 생각해봤더니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옥사를 일으켜서 의심과 의물들을 다 제거하고 권력을 막강하게 장악하려고 했었는데 거꾸로 이 상황 속에서 이이천이 너무 커지지 않았냐. 특히 허균의 옥사를 치르면서 이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옥사에 대해서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 또 옥사 얘기야? 야 그만 좀 해. 지금까지 옥사 한 거 봤는데 뭐 제대로 된 건수가 있었냐? 다 껀덕지도 없었던 건데 야 이제 옥사 얘기는 그만 좀 해라. 요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옥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핵심 멤버 중에서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자점이 김상궁에게 뇌물을 엄청나게 갖다 주고서 광해군으로 또 구호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궁이 광해군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광해군이 인조 반정을 막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당시에 광해군이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거 이기가 결국 사고쳤구나. 이게 아니라 야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게 이이첨이 짓이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광해군은 막판에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광해군이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된 결국 계기가 뭐였냐 하면요 자신이 세자시적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트라우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음향술에 의존도 하고 점성술에 의존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좀 막판에 가서 좀 국정운영에 있어서 뭔가 좀 이제 원칙과 소신이 좀 많이 약화된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사람을 의심하는 성향이 생기면서 옥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옥살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이이천 같은 사람이 실수로 떠오르게 되고 또 김상궁 같은 그런 비선 실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광해군은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인조반정이 성공한 다음에 결국 북인쪽 계열 사람들은 전멸을 당합니다. 레이디 퍼스트 일단 김상궁부터 먼저 목이 잘려요. 결국 뇌물 받아주고 사실상 인조반정은 일으킬 수 있도록 안에서 도와줬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엑스메이저 이 사람이 레이디 퍼스트 김상궁부터 먼저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북 계열 사람들은 자결을 하거나 혹은 이제 붙잡혀서 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서인과 남인 쪽으로 전향이 흩어지거나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정인홍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고 이이천도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이첨이 죽음에서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 나는 살아서는 효자고 죽어서는 충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최강 대북 실세였던 이이첨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결국 왕에서 끌려오게 됐는데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평가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광해군에서 상당히 애징의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세자 시절에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 세자 시절의 능력과 경험을 그대로 왕위로 왕위 제휘기간에 보여줬다면 광해군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명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광해군한테는요. 이게 사실 아빠 선조 문제인데 그 선조에 의해서 생긴 콤플렉스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음향술에 빠지기도 하고 점성술에 빠지기도 하고 비선실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하고 특정 인물에게 권력을 몰아주기도 하면서 막판에 정치적인 판단착오를 일으키면서 스스로 수렁에 빠졌던 인물이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광해군이 안타까운 게 물론 아버지였던 선조 잘못이 커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광해군 본인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본인 스스로가 이걸 극복하고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을 했더라면 역사가 혹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정조, 표종.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 언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할 텐데 광해군하고 비교해보면 참 좋습니다. 이 두 사람도 충분히 컴플렉스, 트라우마가 있었던 인물인데 그걸 굉장히 잘 극복을 했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는 이런 점들이 저는 상당히 아쉽게 작용하기 때문에 광해군을 그동안 비판했던 것이고 또 광해군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외면하고 아니 무슨 모든 걸 다 광해군이 가드를 쳐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그렇죠? 지나친 그런 팬덤층 때문에 제가 빠가 깔을 만든다고 약간 좀 그런 반발 심리가 생겨서 광해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광해군은 이런 애증의 인물이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무리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맹자가 제 선왕을 만났을 때 선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은에서 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하에서 은으로 넘어가고 은에서 주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 폭군이 누구냐면 거랑과 주황이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폭군들이죠. 그 걸주. 걸주가 결국 처단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거 정말로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입니다. 전해준 얘기가 그렇습니다. 기록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 선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걸주가 폭군이었다고 그렇지 왕을 시위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자 맹자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인을 잃어버린 사람을 적이라고 하고 의의를 해친 사람을 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적 지인을 단지 그놈이라고 할 뿐이니 내가 옛 역사를 돌이켜보는데 걸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왕을 시위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폭군은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폭군은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인저반정 주치의 입장에서는 광해군은 폭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저반정을 일으킨 거고 광해군을 폐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시 능양군과 서인 세력이 반정이 성공한 다음에 인목대비를 찾아갑니다. 현재 왕실 어른은 인목대비니까 인목대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광해군을 폐시키라고 했던 거죠. 인목대비는 자기 아들인 하나뿐인 아들인 영창대군을 광해군에게 잃어버렸어요.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수소 없이 당했습니다. 광해군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고 이를 박박하는 인물이 인목대비예요. 그래서 인저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진짜 오늘 이걸 보기 위해서 그 모진 목숨을 염맹했구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광해군의 머리를 잘라오시오. 내 그자의 살점을 씹은 다음에야 책명을 낼 테니까 광해군의 머리를 잘라오시오. 그런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능양군과 서인측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대비전화 대비마마 예로부터 왕을 폐의한 사례는 있는데 왕을 시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이걸 놓고 보면요. 인저반정이 일으켰던 조선의 세력은요. 적어도 맹자보다 온건적이었어요. 진짜. 맹자보다는 상당히 온건적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왕은 폐의는 시킬 수 있지만 시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하여 광해군은 폐의를 당하게 되었고 광어대로 기왕을 갔다 나중에 제주도로 이제 또 옮겨져서 제주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유배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날 때 썼던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어보면요. 절대 광해군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꽤 갖고 있었던 인물이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보겠다 잘해보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세제아 시절에 가졌던 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음향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비선 실세에 의존하고 특정 인물에게 권력을 몰아주면서 정치기를 파행적으로 이끌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수렁에 떨어졌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선조의 잘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극복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제 입장과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비판과 비난의 댓글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좀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면은 뭐가 다르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생각이 다르면은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토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트집 잡고 그런 추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 좀 배운 사람들끼리 교양있게 행동을 합시다. 댓글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좋아요. 의견 제시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좀 경호는 지키면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자 이 시간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